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왜 그럴까요? 사고 나면 윈도우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격하면서 그게... 충격하면서 근달해서 그럴까요? 어떤 사고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가고 있고요. 속도 안 빠르죠?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쾅! 도로 넓이 같죠? 이쪽도 중앙선 있고 왕복 2차로. 블박차가 온 곳도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똑같죠? 여기 양보 표지판이 있는데요. 양보 표지판. 그런데 또 이쪽에는... 이쪽에 또 양보 표지판이 있네요. 그러면... 이쪽에는 또 오른쪽은 뭔가요? 오른쪽은 철길이네, 철길. 여기는 양보 표지판이... 이쪽에는 철길인데 양보 표지판이 여기 있고 저기는 없는 곳인가요? 길 건너가면... 또 여기도 양보 표지판이 있네요. 그럼 어쩌라는 건가요? 여기서 직진하는 차 양보 표지판. 여기서 직진하는 차 양보 표지판. 이쪽에서 직진하는 차 양보 표지판. 이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 일단 이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죠. 이런 사고일 때 블박차가 꽝! 블박차가 받친 상황이죠. 블박차가 중간 이상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상대차의 속도는 정확치 않고요. 이럴 때 몇 때문에 신가요? 보험회사에서는 항상 우측차 우선이라고 그러죠. 경찰과 보험회사는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측차 우선은 서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철길 건널목이잖아요. 철길 건널목 천천히 와야죠. 여기를 쐭 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은근히 이렇게 볼록해서 아주 커다란 요철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양보 역사광경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여기도 있을 듯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빼고. 네, 빼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호등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해야 됩니다.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까지 해야 됩니다. 블박차 들어갔고요. 블박차 속도 나오네요, 여기 19km라고 나오네요. 여기 제한속도 40km 도로인데요. 보시죠. 제한속도 40km. 40km, 39km, 38km, 37km. 넘어가면서 속도가 22km, 19km, 21km, 24km. 그러면서 부딪쳤어요. 그럼 이 정도면 천천히 가는 거 아닙니까? 상대차 형상은 없어서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블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다, 빨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차가 상대차로 빠르게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블박차가 물론 빠르지 않더라도 상대차가 브레이크 잡았으면 이렇게 돌아갈까요?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정확한 건 상대차 영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사고 난 상황이네요. 저 차가 이렇게 와서 때렸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 났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요지부동하게 적어도 5대5이거나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브레이크도 못 잡았잖아요. 철길 건너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건너오면서 그냥 브레이크도 못 잡고 때렸잖아요. 정확한 것은 양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보험사에서는 제가 상대차가 우측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60, 상대차가 40이랍니다. 6 대 4랍니다. 변호사님은 상대차가 크다고 봤습니다. 최소한 50 대 50이고 상대차 속도가 빨라 보이는 점. 제가 소송 말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보험사에서 소송이 안 되고 분심이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것도 참 이거 갖고 소송을 해야 될까요? 사고 내용은요. 그래서 서행으로 신호도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행으로 사거리를. 오른쪽에 보이지 않았던 차가 감속 없이 브레이크도 못 잡고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는 우측 저우선을 적용합니다. 상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안 했다고 합니다. 둘 다 같은 보험사인데요. S화재. 이거 모자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거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이거 안 해도 되죠. 경찰과 보험사는 모든 경찰은 아니고요. 경찰 중에 다수와 보험사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우측 저우선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S화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모든 보험사가 얘기하니까요. 제가 이것은 모자크 처리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분심이, 갈신 인정 못하겠다. 상대편 영상도 봐야 되는데요. 상대편 영상도 봐야 되겠는데. 자, 보세요. 경찰관과 통화를 해 보니까 선진입력과 관계없이 우측이 무조건 우선이며 블박차 가위 차량이다. 대부분의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기 조금 먼저 들어가니까 선진입적용은 아니고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나는 천천히 상대는 빨리. 그러면 빠른 쪽이 60, 70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상대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나는 시속 20 정도로 천천히 들어갔고 상대가 더 빨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상대차가 70%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60, 70%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는 나는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데 상대는 브레이크도 못 잡았을 때 그러니까 상대차가 더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실질적 판단이냐 형식적 판단이냐죠. 분심이, 분심이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보험사기 때문에 분심이 더 안 된다. 금관문의 과실비율과 당사자 간 분심이 신청 여부에 대해서 민원 신청했는데 분심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법률지리를 통해서 과실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테니까 금관문의 민원 취하를 요청하고 있답니다. 같은 보험사끼리 여전히 분심이 신청이 안 되는지요. 같은 보험사끼리 분심이 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작년 7월인가요? 그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올 상반기부터는 같은 보험사끼리도 분심위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해 주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상궁 분쟁심의위원회였던 것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정보론을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금관문 민원에 대해서 손보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관문에 민원 내면 손보협회로 넘어갑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하고... 금관문에서 손보협회로 사실 조회를 하죠. 그래서 손보협회로 넘어갑니다. 손보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어서 당분간 분심위에서는 같은 보험사는 못 한답니다. 금관문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네요. 따라서 당사자 간 같은 보험사는 소송도 안 되고 분심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해보협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죠. 아니면 같은 보험사니까 보험사에서 내부 법률사무소에 질의한 후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죠. 아니면 본인이 소송하시죠. 그런데 1번, 2번은 상대편이 거부하면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결국 소송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액소송을 하면 비용, 스트레스 모든 걸 감안하면 개인 소송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보험사끼리 올 상반기에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4월쯤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됐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답니다. 그게 빨리 승인이 떨어져야 같은 보험사끼리도 분심위에 갈 수 있죠. 아직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심위는 못 가니까 같은 보험사에서 예고변호사한테 물어봐서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자. 예고변호사도 우측처우선 하지 않을까요? 보험사 책을 근거해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결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해야 될까요? 소송까지 가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망했거나 누가 크게 장애가 많이 남았으면 과실 10%에 5천만 원 1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내 과실이 60%냐 내 과실이 40%냐. 이것은 20%가 1억, 2억 그 이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소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6 대 4냐? 4 대 6이냐? 지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양쪽 다 다쳤어요. 어차피 차찌그러졌어요. 양쪽 다 대인 접수해야 돼요. 그러면 양쪽 다 보험료 할증돼요. 할증돼는 똑같아요. 60대 40이 돼도 보험료 할증돼고 40대 60이 돼도 보험료 할증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건이 60대 40일 때하고 60대 40일 때하고 40대 60일 때하고 보험료 할증이 어떠냐? 제가 볼 때는 똑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차에 가입이 안 돼 있고 수리비가 크다 그러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따라서 다치거나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40대 60이나 60대 40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글쎄요. 나 홀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스트레스, 적절치, 소송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외부 변호사한테 의견 한번 물어보시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 가고 하면서 하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갖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같은 보험사끼리 분심이 못 가는 이유를 이제야 명확하게 알았네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아, 보험사들끼리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답변해 준 적이 있어요. 예, 이거 보험사끼리 짬짬이 같은데 담합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사무관인가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의견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몇 달 됐는데요. 맞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맞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가능성이, 보험사들끼리 담합 가능성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 주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